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 여러분 데일리커 입니다 자 오늘 입고된 pc 는 전원을 켜면 메인보드 우측 상단에 이지디버그가 있는데 이지디버그 led 4개 중에 cpu에 불이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입고가 됐구요 부팅이 안되고 이지디버그 cpu에 불이 들어오는 이유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립 pc를 구성을 할 때 메인보드도 중요하고 cpu도 중요하지만 파워 서플라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파워 서플라이의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정도 답을 먼저 말씀 드렸죠 자 켜 보도록 할게요 전원을 꽂고 스위치를 누르면 자 보세요 이지디버그가 잠깐 들어왔다 나갑니다 맨 처음에는 디램이 불이 들어오구요 그 다음에 cpu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가요 이런식으로 계속 무한반복 합니다 이지디버그만 봤을 때는 메모리에 문제가 있나 또는 cpu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둘 다 원인은 아니었구요 제가 기본적으로 점검을 다 하고 나서 이 영상을 우리 패밀리 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부랴부랴 카메라를 켰습니다 cpu 교체 다 진행을 해봤고 전혀 두 제품 전부 다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디램에 불이 들어오고 cpu에 불이 들어올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 서플라이에 이상이 있으면 메모리나 cpu의 불량인 것처럼 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테스터기 에서는 검출이 안돼요 제가 테스터기를 찍어 볼게요 테스터기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파워 서플라 이런식으로 파워는 정상으로 뜹니다 파워 테스터기 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파워 문제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테스터기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파워 서플라이를 교체를 해봐야 되요 파워 서플라이에서 검출되지 않는 증상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다른 파워 서플라이 한번 연결을 해서 켜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테스터기 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도 파워 서플라이는 꼭 한번 교체를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테스터기는 100% 믿을 수 없다 자 지금 파워 서플라이 그래픽 카드 24핀 cpu 보조 전원 다 연결을 했구요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전원 공급 했구요 한번 켜볼게요 자 이지 디버그 불 보시죠 바로 그래픽 카드에 LED 전원 공급이 됐구요 화면 바로 올라오죠 이지 디버그도 아까하고 다르게 작동을 하구요 바로 윈도우 구동이 됐네요 이런식으로 처음에 그냥 딱 봤을 때는 cpu 불량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파워 테스터기에 연결을 해서 확인까지 했기 때문에 교체 테스트를 안 해볼 수도 있어요 cpu에 불이 들어왔을 때 cpu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보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 파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파워 서플라이를 교체 테스트를 해 봐야 된다 물론 저는 cpu 교체부터 다 진행을 해 본 거구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교체 테스트를 해 봤고 마지막으로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께 이러한 증상에는 이렇다 참고하셔라 라고 안내차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구요 다음에 또 다른 증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